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.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. 이거 괜..재밌네 게임. 나느냐 또 크루원. 자 여러분 이거 크루원은 미션을 열심히 잘 수행하면 됩니다 일단. 그리고 두 명이 꼭 같이 다니면 돼요. 그럼 오해를 받지 않아요. 그리고 이 미션이 이 맵을 보면 미션이 있는데 여기 느낌표현된 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미션들이 굉장히 간단해요.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쭉 내리면 뭐 이렇게 빠지는 것들. 이것도 미션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것도 미션으로 제가 할게요. 다운로드 누르면 이거 뭐 이제 다운받는 거 최..뭐야 뭐야 뭐야 최대한 두 명이서 같이 옮기면 돼요. 누군가 죽었을 때 요렇게 이런 게 또 선랑한 심의 후찬이 죽은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오호 잠깐만 진짜 자 봐봐 난 아직도 식당이야 난 아직도 식당 일단은 내 위치 정도는 알려주는 게 좋고 두 명 나 몽군이랑 있는데 몽군이 아님 오 나 쓰레기 버리고 있었는데 죽었더니 옆에 파랑이 있었어요 파랑이 어 몽군이는 아니야 몽군이 나랑 같이 있음 몽군이 나랑 같이 있음 같이 있었어 나 몽군이랑 같이 있었고 저 스캔 있어요 명백한 시민 어허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몽군이가 그 정도까지 머리 쓰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진 않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몽군이는 아니야 이게 내가 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애들 움직임을 딱 보잖아 그러면 좀 알 수 있거든 근데 몽군이는 너무 그 움직임이 순수해 아 애매하네 파랑구고 그래 나도 파랑 이번엔 크롱이 맞는 거 같아 오해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난 파랑이 적었어 일단은 크롱인 듯 그러다 뒤통수만 한다고 그래서 한 세 명이 같이 다녀주는 게 좋는데 좋은데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가장 말 많이 하고 오해를 받는 친구들 한 명을 무조건 보냅니다 그게 좋은 거 같아요 나는 크롱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때는 신중하게 죽여야 돼 이거는 사람을 죽인다니까 이게 되게 표현이 무서운데 아무튼 이거 자 크롱이 임포스터야 이것 봐 티가 났어 지금 일단 몽군이랑 나는 아니라는 거야 맞췄잖아 어쨌든 자 일단은 같이 이어서 계속 계속 갑니다 어느 정도 세 명이 묶어서 가주는 게 좋고 딱 보면은 나랑 같이 다니는 애가 이렇게 몽군이처럼 순수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오해받을 짓을 하지 않아 근데 이따가 세 명이 됐을 때 뭔가 수상한 움직임을 갖는다 그럴 때는 의심을 해 봐야 되는 거지 자 여기에 지금 미션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와이파이 자 업로드합니다 형이 되게 눈치가 빨라 자 임무를 끝냈고 자 짱훈이가 왔다 자 봐봐 나랑 지금 몽군이랑 짱훈이랑 있어 자 이거를 그러면 카드를 넣어달래 오케이 이게 아까 내가 기름 넣을 때 카드가 그렇게 안 긁히는데 여기선 잘 긁히네 자 일단은 여기 지금 다 모여있어 왜 이래도 여기 다 모이는 거야 일단은 몽군이랑 짱훈이는 아닌 것 같아 자 내려가 자 내려가서 여기 있는 미션을 수행합니다 여걸로 일단 다 싹거리는데 내지에는 몽군이가 있다 기억을 잘해야 돼 어 자 누가 죽었어 빈밥이랑 크롱이가 죽었네 갑자기 난 얘는 빈밥이랑 빈밥이가 죽었네 오호 봐봐 자 봐봐 이 게임 어려워 모르겠어 킵 모르겠어서 킵은 태은이도 조금 의심이 되지만 자 나는 맹호 나는 맹호 나의 속은 맹호야 초록 초록 어 나 나도 몽군에게 맞는 것 같아 나 바로 간다 나 간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맹호 같아 조금 애매하긴 한데 맹호가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 동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런거 보면은 지금 맹호가 맞아 자 너무 세팅도 안 쳤고 내 말이 맞지 야 다 맞아 진짜 와 진짜 이정도면 거의 뭐 명탐정 호난 능가한다 진짜 와 진짜 여기 범위는 여기에 있어 진짜 야 대박이지 야 여기서 플레이 어깨 누르면 된다고? 오케이 자 플레이 어깨 누를게 자 요거 고대로 갑니다 지금 10명이 있기 때문에 2명이 더 들어오세요 자 2명이 더 들어오세요 맹호 이거 연기가 어설프네 자 2명 더 들어오세요 2명 자 2명 더 들어오세요 자 다 들어왔니? 자기소개 한번 해 자기소개는 한번 하고 해 아 난 계속 크루언이네 이거 아주 아 이거 임포스트 한번 해보면 나 치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가자 출발하자 이번에 나한테 누가 붙는지 봐봐 자 이제 몽군이는 항상 나한테 붙어 자 일단은 무기 뭐야 뭐야 벌써 죽었어? 자 여기서 먼저 말하는 애들을 일단 잘 봐야돼 자 자 일단은 보자 뭐 자 자 자 현량한 심의 후찬이라고? 난 모르겠어 일단은 보자 아... 모르겠는데? 나는 스킵 나는 이번 건 모르겠어 일단 스킵 제가 바로 앞에서 죽이는 걸 봤어요? 갈색님 바로 앞에서 죽이는 걸 봤다고? 08이 아니고? 글쎄 여기서 아니면 은제니 의심되는거죠? 은제 의심되는거야 애매한... 자 후찬이한테 몰표네? 야 후찬은 게임을 이렇게 하냐? 왜? 너 던진거야? 자 은제는 그럼 무조건 너무나 선량한 시민이다 자 이거 뭐야? 아 이걸 맞춤 되는구나 아 이걸 맞춤 되는구나 아 이거... 이것 좀 어렵네 자 임무 완료 자 여기 지금 내 주변에 일단은 몽군이랑 크롱이가 있어 아 이거... 이것 좀 어렵네 자 임무 완료 자 여기 지금 내 주변에 일단은 몽군이랑 크롱이가 있어 오케이 지금 나한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오징어, 태은, 크롱 자 일단은 얘네들은 일단은 몰라 자 보호막 제어실에 왔어 자 여기서 형이 다시 또 일을 하지 이것도 임무를 완료했어 자 지금 내가 보이는 애들 태은이, 크롱이, 오징어 자 여기 다시 이리로 간다 창고에서 올라간다 다시 식당으로 오고 일단 무기고로 가자 아 무기고? 그래 무기고로 가보자 자 무기고로 가볼게 자 무기고에서 요거 이것들 일부러 나한테 다 붙어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이거 일부러 나한테 다 붙어다니는 것 같아 자 일단은 어 은재다 은재가 갑자기 여기서 나왔네 은재 오케이 어? 몽군이가 여기서 나왔네 형이 지금 조금 다른 위치에 있다 자 일단 열일을 해보자 콩발이 갑자기 튕겼는데 어? 누가 죽었어 와 아 어디지? 어디지? 은재 아님 은재 아니야 몽군이가 은재 아니야 자 은재 아니고 태은이 아님 이건 이건 몽군이 봐봐 형의 초기에 맞는지 봐봐 몽군이 몽군이 몽군이랑 오징어 의심 자 왜냐하면 왜 몽군이냐면 얘가 아 아 크롱이 아 크롱이도 안 보이네 저 아니면 은재님 죽이세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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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크롱이야 아 크롱이거 같아 야 크롱이거 같아 미안해 저 cctv인데 아 아 어려워 아 이번에 왜냐하면 몽군이가 내 동선 내 동선으로 이번에 안 움직였어 많이 태은이랑 나랑 계속 같이 있었고 은재는 아까 맞춘게 있지 나는 그렇다면 오징어 나는 오징어야 이것봐 오징어 같아 미안하다 몽군이야 미안하다 아 이거 한번 좀 보겠어 이거 크롱이 아니면 오징어거든 이거 무조건 크롱이 아니면 오징어야 한번 보겠어 여기서 내가 한번 가만히 있어 볼게 어 은재 오징어 태은 아 수상한데 일단 내가 산소공급실에 일단은 먼저 갔다 와볼게 괜찮을지 도망간다 도망간다 수상해 안 돼 돼 돼 더 핫 다 란 주 가 하 하 이럴 수가 하 이럴 수가 나의 마지막 속이 맞았어 아 오징어였어 아 진짜 대박이네 이거 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미안하다 뭔가 미안하다 와 내 임포스트 한 번 해보고 싶다 내가 걸릴 안하는데 지인아 잘가라 이거 무섭은 너다 야 후찬이가 조금 잘했으면 이거 좀 캐리였는데 야